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간에 유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황이나 환경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변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 자신의 선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마음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수를 해야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라는 것은 유연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 대해서는 특히 주식을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분들은 그냥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20일자 중앙일보의 국제 섹션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테스라 주가가 추락하더라도 신의 뜻의 주가 추락과 신의 뜻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주목을 끌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미국의 유명 투자 전략가인 캐시우더 65세입니다 아크인베스먼트의 최고 경영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영자는 포버스에 따르면 현재 한 2억 5천만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고 아크인베스먼트가 굴리는 자금 규모가 무려 2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캐시우더 씨에 대한 관심이 투자가들 사이에서 부쩍 커지게 되고 국내 신문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것은 이 캐시우더 씨의 추력 아이템이 바로 전기자동차의 대명사인 테스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스라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분은 테스라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2018년부터 장기적으로 테스라 주가는 주당 4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전망을 했습니다 테스라가 지난해에 5분의 1로 주식을 분할한 뒤에도 800단에서는 유지하면서 캐시우더 씨의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그의 이야기가 들어맞은 겁니다 올해 1월 초에 주당 880달러 약 99만원까지 치솟았던 테슬라 주가는 3월 8일 날 563달러로 추락하면서 36%포인트가 빠집니다 3월 19일 기준으로는 635달러로 조금 회복됐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다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시우더 씨는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서 한때 한 30% 정도의 포인트 정도의 수익률 하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식을 짝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거는 투자업계 계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확연하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투자의 검언입니다 3월 16일자 중앙일보에는 또 이런 기사입니다 제목이 천설라의 꿈, 서학개미, 테슬라 주가 하락에도 짝사랑 짝사랑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전업형 주식 투자자는 아닙니다만 한마디로 해야겠구나 작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앞으로 활악할 것입니다 완성자 업체들이 야심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16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간스텐리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전기차 시장의 테슬라 점유율은 69%포인트였다 1년 전에 81%포인트보다도 마이너스 12%포인트 12%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임은영 상승증권연구원은 이렇게 주장한다 제널모터스나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했다 테슬라 독주체제가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나왔습니다 경쟁이 심화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으로 전개될 경쟁 심화 정도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아마 경쟁이 치료지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카슬롯 컴피티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목을 그냥 치는 정도의 그런 치열한 가격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은 폭스바겐이 2021년 한 해 동안만 전기차 공급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것이죠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 구조는 너무 단순합니다 아마도 임원영 삼성정권 연구원의 지적처럼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사업을 해온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표현으로 사용하면 죽기 살기 가격 경쟁이 전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몇 년 안에 걸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고 소수가 살아남을 때까지 그야말로 격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 역사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것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 치열한 가격 경쟁을 거쳐가지고 대부분은 망하고 소수만 결국 살아남는 것이 산업 역사가 보여주는 생생한 그런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이 처음에는 선두기 기업들이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계속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만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날의 산업 역사에서 보면 죽기 살기 가격 경쟁을 통과할 때는 대다수가 망하고 소수만 살아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높게 A 시점에서는 평가하더라도 또 B 시 시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도 바뀌고 시장 환경도 바뀌고 경쟁자도 바뀌게 되면 어떤 전략이나 전술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시장에서 게임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소비자든 생산자든 아니면 투자자든 간에 경쟁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조건 하에서 모든 경쟁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조건 자체가 바뀌면 당연히 경쟁자들의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어떤 기업을 사랑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될 일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따금 세상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다 시장을 처음에 개척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 개척에 수확물을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다 미국 서부 역사에서도 금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골드러시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청바지 지인 업자라는 그런 우석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뒤에 따라가면서 세컨러너 서드러너로서 돈을 오히려 리스크를 배제하고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지나치게 특정 기업에 대한 그런 특정 경영자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지나친 나머지 판단을 흐트리지 않도록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